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추리 형 천만입니다. 늦은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방송 올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편안하게 잘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이제 깊은 밤이 왔어요. 여러분들 빨리 꿈나라에 가야겠죠. 꿈나라에 가기 전에 깐추리 형의 영상을 듣고 주무시면 다들 복 받을 거야. 다들 보면 말 그대로 아주 대박의 꿈을 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꿈 꾸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그냥 취침에 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자꾸 저랑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해야 돼요. 댓글 달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마음이 안 떠나. 마음이 안 떠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소통을 해야지 안 떠나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벗어나려고 하고 탈출하려고 하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납니다. 자꾸 떠나다 보면 나중에 한참 먼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그때 좀 힘들어도 같이 따라갈 걸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안 보이면 자꾸 마음도 멀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의 댓글들을 다 보는 이유가 있어. 그만큼 관심도를 보는 겁니다.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예요. 자꾸 내 시야에 벗어나면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아요. 어디 가서나 마찬가지예요. 남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 문구 여러분들 한번 가슴속에 탁 새겨놓고 삼성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을 갖고 계속 다가서야 한다고. 다가서야지 마음이 생기는 거야. 투자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고 뭔가 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생기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 동반 메도스에 힘입어가지고 2740선에서 가까스로 거래를 마쳤어요. 2745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를 대비 한 5.20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아쉽지만 아쉬웠어요. 떨어져가지고 개장 초반부터 낙폭을 키우더라고 쭉 빠져가지고 점차 회복을 하면서 슬금슬금슬금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왔는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하락이었다. 오늘 외국인들이 보니까 8,325억. 외국이 아니라 기관들이 69억이고 외국인들이 69억이고 기관들이 많이 팔았어요. 기관들이. 기관들이 8,325억. 갑자기 입이 꼬이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개인들이 8,109억을 매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코스피 시가총의 상위 종목 투축 보니까 LG 연소라고 카카오 제외하고는 대체로 하락을 했어요. LG 연소를 전 거래를 대비해서 한 8.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148,000원 정도의 장을 마감을 했고 이날 강세는 지수 편입 리밸런싱에 따른 수급 유입 영향으로 추정되는데 하여튼 오늘 좀 올랐습니다. 카카오도 한 1% 정도 상승 마감했고 그 외 종목들은 다 빠졌어요. 삼성도 빠지고 하이닉스도 빠지고 네이버도 쭉 빠졌습니다. 오늘 보니까. LG 화학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5.75% 정도? 5.75%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LG 연소로 오르는데 LG 화학은 아주 피봤어요. 완전 피봤다. SDI도 한 3% 정도 빠지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를 대비해 가지고 3.47% 내려서 899.40에 거래를 마쳤고 외국인 기관은 각각 2,770억, 1,570억 진을 승매도를 했는데 반면에 개인들이 4,398억 정도를 승매수를 하더라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쭉 봤어요. 보니까 헬스케어가 2.79% 정도, 에코프루비엄 4.7, 4.07, 페라비스 3.78, 하여튼 많이 빠졌습니다. 생각대로. 오르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LNF 정도 한 1.4% 정도 올랐고요. 위메이드가 한 1.6%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일단은 아주 재미없었습니다. 하여튼 미국 뉴욕 증시는 4일 날 아마존 알파벳을 비롯해 가지고 대형 기술지의 실적 발표 상승 마감을 했는데 S&P도 보시다시피 한 0.5% 올라가지고 4,500에 기록을 했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58% 올라가지고 14,098.01 거래를 마쳤고요. 일단 그래요. 국내 증시는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 정상화, 그리고 매파적인 통화 정책, 우려 부각 하여튼 그래, 거기에다 외국인하고 기간 매물 출회로 하락을 한 겁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는 호주가 모든 외국인에게 국경을 재개방한다고 발표해서 낙포를 축소했다. 그런 얘기가 있네요. 또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상황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갔고 현재 보니까 유럽은 유럽은 조금 오르는 듯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영국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영국이 한 0.4% 정도 약간 오르고 있더라고요. 영국. 프랑스도 좀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한 0.14%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독일도 좀 상승을 해가지고 0.38% 정도 약간 소폭 상승하고 있어요. 유럽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 반드체는 아시다시피 토요일 날 0.6%로 상승을 했는데 상승을 했는데 오늘 한 번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약간 좀 반등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환율이 아주 재미있죠. 환율 지금 미국 달러가 1,200원 딱 커트였어요. 1,200, 1,200.50원. 달러 일본에는 115.2원에서 좀 빠졌고요. 유가가 92.31달러라서 조금 쭉 올라갑니다. 이러다가 좀 100달러 가겠어요. 100달러. 100달러 갈 것 같은 그런 기세가 보이고. 일본에나는 1,043원 정도 좀 빠졌고요. 유로와는 1,371.51원. 그리고 중국 이아나는 188.63원. 지금 외아들이 조금씩 소폭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희발유 값은 한 1,686.54원이고요. 국제금 값이 1,806.6달러. 국내금 값은 6만 9,941.61원. 금값도 조금 올랐습니다. 소폭 올랐고. 일단 환율이 중요하지. 환율이 1,200원돼서 계속 놀려고 하네요. 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10년불 국채금리가 아주 흥미롭죠. 지금 1.9대야. 지금 높아. 지금 1.9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한때는 1.4대에서 놀더니 1.5, 6, 쭉 올라가서 벌써 1.9예요. 금리가 좀 떨어져야 하는데 금리가 떨어질 기미가 없네요. 보니까 아직까지는 유지할 것 같고요. 선물지수는 지금 다우가 한 0.06% 정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S&P는 0.1%, 나스닥은 0.2%, 러셀이 좀 빠지고 있어요. 0.36% 빠지고 있고. 지금 독일은 0.4% 좋아요. 흐름이. 프랑스가 조금 빠지고 있고요. 0.29% 정도. 영국은 한 0.24% 상승을 하고 있고요. 유럽도 0.38% 소폭 상승합니다. 이탈리아는 좀 많이 빠지네. 보니까 이탈리아는 한 1.54% 정도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유럽은 좀 소폭 상승하는데 오늘은 보니까 선물지수도 모르는 거 보니까 현물도 좀 오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큰 폭 상승까지는 아니고 한번 시간을 지켜볼 것 같아요. 요즘은 보면 코인보다도 코인보다도 미국 증시가 거의 코인 것 같아. 너무 득나기 심해요. 거꾸로 된 것 같아. 미국 나스닥하고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코인급이야 코인급. 오를 때는 3%, 4%씩 오르고 떨어질 때도 떨어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코인이 요즘은 더 조용한 것 같아요. 미쳤지 내가 보니까. 앞으로 주식장에 약간 맛이 간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현재 1.35% 빠졌어요. 오늘 아쉽지만 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가에서 쭉 흘러내리더니 저점 7만 2천 4백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7만 3천 원 정도 붕괴되면 이때는 아주 괜찮겠다. 땡큐 매수하자. 그래가지고 한두조씩 모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모으지도 않아. 조금씩 조금씩 모으고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야. 시간을 이겨내야 한다.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아직 멀리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장투가 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7만 3천 원인데 아직까지는 그 흐름 자체가 그래서 좋지는 않지만 이 흐름이 조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약간 흐름이 지속될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 3월달까지는 버티야 합니다. 3월달까지는. 그리고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6만 7천 1백 원인데 종가가 저가가 6만 6천 6백 원까지 갔었어요. 6,6까지 쭉 빠지더니 다시 또 반등을 해가지고 낙폭을 줄이긴 줄였지만 좀 아쉬웠습니다. 아침에는 좀 오를 듯 했는데 좀 아니더라고. 하여튼 이렇듯 우선주도 똑같아요. 본주랑 거의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아직까지 좀 약간 상승하려는 힘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외인들이 좀 사줘야 돼요. 외인들이. 외인들이 자꾸 파니까 그래요. 외인들이 좀 사줘야 하는데 사주질 않네. 보니까 기관들이 그냥 막 엄청 팔아놨습니다. 요즘 우리가 팔아가지고 지금 다시 LG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엔솔을 주워 담으려고 하는데 LG 엔솔이 너무 기관들이 많이 사는 것도 좀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등하는 것들 기관들이 막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에는 가지 마세요. 털립니다. 잘못하면 또 기관들한테 항상 조심해야 돼. 이 주식시장은 항상 여러분들 긴장에 놓치면 안 됩니다. 기관들 몰려놓는 데서 같이 몰려놓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순간 전환된 태세전환 한다고 태세전환 하면 갑자기 매도세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몰리더라고. 물려.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냉정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합니다. 일단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내일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상황을 한번 보면서 우리는 꾸준하게 모으시면 되고 그래요. 아주 힘들고 어려우면 팔아. 팔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질질 짜고 뭐 갖고 있어요. 그냥 힘들고 정신적으로 괴롭고 하면 일단 팔고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아니면 괜찮습니다. 이럴 때 더 사겠습니다. 용기 있고 하나 만들어요. 사면 되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궁 저렇궁 할 필요도 없어요. 불만 가질 필요도 없어. 여유 있으면 사는 거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팔면 되는 거지. 삼성전자 투자해가지고 무슨 망하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멘탈 관리 잘하십시오. 잘하시면 됩니다. 힘들면 깐추리 형한테 나중에 사연을 보내. 깐추리 형이 보고 여러분들을 달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해요. 문 담요. 빛 흰색 ан Gor ... 감사합니다.